안녕하세요 오늘도 혈압마라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오오오오 오우 큰일날뻔 했구요 안잡을래 그냥 갈래 시한폭탄 있네 위에 어차피 뭘 그렇게 터뜨리려 그래요 아 터뜨리게 냅두자 신세계 가고 있으니까 어 다시 돌아왔네 그러면은 터뜨릴거야 안터지네요 어차피 잡힐거고 오오 아냐아냐 잡지마 아잇 얼리면 안되지 아잇 이건 얼리면 안되는건데 잡을 준비할게요 일단 초기화는 어차피 뭐 빵바퀴라서 의미가 없고 보라돌의 점수 상당히 높네 어 이건 의미가 있죠 광크라는거는 왜냐면 주변에 곰돌이까지 있기 때문에 안좋아요 중화색 빠져나 어 뭐야 중화색 어떻게 여기로 갔어 뭐야 이거 이건 신세계인데 이거 뭐지 허허허허허허 저런거 처음봐 신세계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데 밖으로 나갔는데 저기 들어가니까 다시 신세계로 가네 아 아.. 진짜.. 여기선 원기옥 한 번 쓰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써야돼 써야돼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캐리어 그리고 중앙도 여기 보낼 겸 같이 한 번 써줍니다 시합폭탄이네 안잡아 안잡아 댄스만 출려고 그냥 들어간다고? 한 번 터뜨려야지 아 그냥 들어갔어 오케이 이 정도 때렸으면은 잡히겠지 체력은 많이 깎여있는 상태라서 안잡히나? 잡혀야되는데 아 잡히는 분위기다 못 버틸거에요 다시 잡히겠고요 다시 잡히겠고요 초기야 나이스 들어가 그냥 안 들어가? 뭐해? 아아 자석 들어가고 나서 들어갈라고? 앉아있네 와아 머리 좀 쓰는데 자석 붙었어 근데 가야될 것 같은데 초기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못잡아 그러다 주황한테 잡힌다 아 아 그 와중에 주황색 다시 한 번 갔어요 맞아놓기 참 힘드네요 아 빨리 들어가지 초기야 어? 초기야 떴네 잘가 일단은 저거 요거를 좀 일단 다시 한 번 잡아주고 다시 보내줍니다 집으로 아 제발 오케이 이거 완전 나이스야 왜냐면 여기 저글링 있잖아요 작업 가능합니다 요정도 저글링 나이스 땡큐 아 왜그래 이 정도면 점수 많이 획득했다 500만점이면 획득 많이 했어요 이게 진짜죠? 네 아 저거 못잡나? 잡고싶은데 오 잠깐만 가능성이 있어 아 스톰써야되는데 스톰 칼색 들어갔나? 칼색 어디갔어? 빨간색 열심히 버티네 이거 엄청 광클해야되는건데 광클 열심히 하고 있네요 아 꼬리 못하는거지 맞다 아 내가 갈색이잖아 생각해보니까 방금은 뭐였지? 주황색은 아니였는데 아 주황색이었구나 아 주황색 진짜 운없다 다시 갔어 색깔을 잘못 말하고 있었어요 오 동맹 아니네 마이너스 1만점 다 점수 까야지 점수 다 떨궈버릴거야 최대한 호라돌이랑 주황색은 서로 같이 놀고 있고 나는 천천히 움직여야지 이거 가짜잖아 지옥이 온다 가자 빨리 가야되요 아 캐리어로 완전 끝낼수도 있었는데 아깝다 오 초기화 아니야? 어디서 초기화를 시킬려구 아비터다 아 어 또 캐리어떴어 죽으면 감점이네 안죽여 올 때까지 안죽여 왜냐면 여기 또 동물 있잖아요 동물 작업할 수 있습니다 동물 어택하면 되요 요렇게 또 이쪽에서 어택해서 일단 저거 잡고 아이고 오 다행이다 드론 잡아서 그 와중에 주황색 아직도 못나오고 있어? 아하핳 아 흐왕이 떴다 괜찮아 이거는 원기옥 안쓰는게 낫습니다 왜냐면 지금 원기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끼는게 좋아요 빨강은 세개네 많이 떴네 흐흫 보라 이걸로 주황반 23킬정도 한거야? 하나는 반가운 명 잡은거 같고 오 킬하면 오만치 보러 아하 서플로 막아놨어 어 마린 못지나가다보네 체력 2만이라고 저거? 오오오오오 잠깐만 아 또 또 아 무적경찰이었구나 서플이 2만이였어 체력이 아 못지나가 이거 어이가 없네 얘는 지나갈 수 있겠지 고스트니까 저글링 지나갈 수 있잖아 날씬하잖아 아 찐따같은거 떴네 진짜 이거 버전 자체가 그냥 서플 자체가 체력이 높은가봐요 네 비비기 비비기 아 비비기 안되나 비벼서 넘어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줘 아 안 비벼져? 여기 사이로 비벼서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되려나 안되네 아 서플이 원래 체력이 저렇게 높았던건가 어? 드론 떴다 오케이 마이너스 70만 다시 켜버리고 드론만 잡아주면 어어 동물 잘 맞고 있어 원격 쓰긴 너무 아깝고 공격력 몇이야 아 이거 못기겠는데 아 비켰 아 이거 안돼 넘어가야돼 아 상대 장림 떴구나 안돼 왜 이겼다 이거 이것 때문에 못 지나가고 있어 내가 뚫어줄게 아 아 지금 노란색 저거 깨야돼 심지어 1.5 저거까지 또 써 냅둬요 또 아 주황색 좀 그만 좀 해요 좀 잡아주면 안돼 저거 깨로 가야된다고 아 미치겠네 지워서 신세계 보내버리고 싶다 오 킬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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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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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욕이 온다 치욕이 온다 마인이 있어가지고 또 작업할 수 있어요 아이고 오케이 아 깼구나 주황색 내가 볼 땐 포기한 것 같은데 꼬리나 꼬리나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들어가는게 도저히 답이 없어가지고 잘 못 잡네 그냥 가자 비켜 연아 먹어라 잡아줄게 기다려 또 떴어? 또 뜬거 아니면은 새로 나온거야 아아 오른쪽으로 갔구나 내가 잡아줄게 기다려 뭐야 이거 야이씨 언제 이렇게 지었어 뭘 수고야 수고는 와이 어쩐지 점수가 갑자기 높아졌더라 아 둘다 무조 경찰이네 와 저거 지어졌으면 끝났어요 300만이라서 300만이라서 거의 다 지어질쯤이었는데 거의 다 지어질쯤이었는데 주황 주황 진짜 완전 포기했어 아 파베 떴네 빨리 가야돼 아 점수 엄청 까고있어 어 아 뭐야 저기서 저게 뜬다고? 약한데 너무 죽음 죽으면 감점이다 감점시켜요 아 미치겠네 저 해처리 깨야되는데 해처리 파괴할 수가 없네 잡아줘 잡아줘 아 안돼 비벼서 올라가 어 위에 지금 연두가 저거 짓고 있는데 연두 이기게 냅둬야되겠다 연두 이기게 냅둬야되겠다 연두 이기세요 앉아볼거야 엄청 좋아하는데 이미 연두가 이겼어 수고하셨습니다